예, 이전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클래스 변수를 배웠습니다. 제가 이 수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래스와 인스턴스는 멤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멤버는 크게 변수와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클래스 변수를 배웠으면 이번엔 뭘 배우겠어요? 제가 미리 스포일 해놓은 것처럼 클래스 메소드를 배우겠죠. 그럼 클래스 메소드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예제를 통해서 제가 클래스 메소드의 효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예제인데요. 우선 위쪽에 calculator3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해놨고요. 그리고 calculator-demo3라고 하는 이게 실행 클래스라서 우린 이걸 실행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인스턴스를 만들었죠?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를 구체화시킨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 인스턴스의 left-right 값을 setOperance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정의, 정하고 그 다음에 sum, 그 다음에 average라는 메소드를 인자 없이 호출해서 left-right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계산한 결과를 출력해왔죠. 그런데 이번 예제는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calculator3라고 하는 이 클래스, 클래스의 .sum을 해서 10이라고 하는 인자와 20이라고 하는 인자를 전달하는데 이것은 화면에 30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average 10, left-right를 10과 20을 주게 되면 이것은 15를 출력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예제에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인스턴스가 등장하지 않았고 그리고 class.sum, class.average를 통해서 우리가 클래스에 직접 접근해서 sum과 averag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calculator3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여기 있는 내용으로 빨리 가실 때는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롤오버를 하시면 링크가 생깁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링킹이 돼서 원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가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back to calculator3.java라는 것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전에 있었던 상태, 이후에 있었던 상태로 이동을 합니다. 마치 html처럼 동작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sum은 어떻게 되어 있냐 우리가 알고 있는 sum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있는 부분은 똑같은 거고요. 제가 붉은색으로 이렇게 박싱을 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sum이라는 메소드에다가 우리가 static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달게 되면 마치 클래스 변수처럼 저 sum이라는 메소드는 클래스 메소드가 됩니다. 클래스 소속의 메소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소속의 메소드의 인자 값으로 left와 right 값을 주면 그 left와 right 값을 계산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즉, static이 붙어있는 클래스 메소드는 static이 붙어있지 않은 인스턴스 메소드와는 다르게 우리가 클래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실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클래스에 직접 접근해서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클래스 변수를 쓰는가 제가 앞서서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예제는 이런 식으로 코드가 동작합니다. 이렇게 c1이라는 인스턴스를 new 연산자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c1이라는 변수에 담았고요. setOfferLens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 10과 20이라는 인자를 전달해서 left와 right 값을 각각 10과 20으로 지정을 하고요. c1 sum을 하게 되면 30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인스턴스를 지정하고 우리가 setOfferLens를 통해서 인스턴스 변수를 내부적으로 10과 20을 지정하는 이유는 이 c1이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가 다른 인스턴스들과 구분되게 얘는 left 값 10, right 값 20이라고 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 로직은 다른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개의 상태를 서로 다른 상태를 가지고 있는 c1, c2, c3가 존재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각각의 것들에 대한 연산을 했을 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다르게 출력되어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인스턴스라는 것을 만듭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sum과 average라는 것이 꼭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40이고 얘는 10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sum은 더하기 연산을 수행해 주는 것이고 average는 평균 연산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인자를 줘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각각의 메소드가 어떤 상태 setOfferLens, left 10과 20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팅된 어떤 상태를 공유할 필요가 없이 그냥 클래스만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고 마치 일회용 물품처럼 한 번만 사용하면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굳이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코드를 길게 만들면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클래스 소속의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메모리도 절약할 수 있고 더 빠르게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클래스 메소드와 클래스 변수의 서로 관계 또는 클래스 메소드와 인스턴스 변수의 관계 이런 각각의 멤버들 간에 서로 어떻게 관계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즈 메소드